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춘하우 선생님의 영암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름달이 뜬다. 아리랑 동덕 스리랑 동덕 떼야 떼야 헐싸워 떼야 하에보는 아리랑 또는 아리랑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온다 지와 자자 풍년이 온다 송강봉해 뜨래 풍년이 온다네 아리랑 동덕 스리랑 동덕 떼야 떼야 헐싸워 떼야 하에보는 아리랑 풍년은 아리랑 흠카정 부부니에 흠카정 부부니에 또 갇혀지고 흠카정 부부니에 영치도렴 거카정 부부니에 상당이 전이라네 아리랑 동덕 스리랑 동덕 떼야 떼야 헐싸워 떼야 하에보는 아리랑 네버룸 아리랑 네버룸 아리랑 네버룸 아리랑 네버룸 아리랑 네버룸 아리랑 네버룸 아리랑 네버룸rd